들어 온나? 들어 온나? 처음이니까 뭔가 신기하다 자 이거 저 모니터링 네 안녕하세요 빵이즈입니다 이거 뭐야? 그냥 읽어도 돼? 안녕 뭐야? 네 여기 켜야겠다 공이 라인업이라고 네 저희 지금 뭐죠? 지금 2분 전에 테레를 스모크하는 챌린지 방금 아니 제가 자다가 그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장난으로 찍은 거였는데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대로 연습을 한번 다시 찍을까? 우리 둘이 너 안 찍었잖아 나중에 그거 보고 싶으면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시겠는데요 지금 제대로 한 게 이거 밖에 없어요 진짜 멋있었어 근데 몰라요 진짜 I love you I want you so much you tell it Mother tell it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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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프랑스 어 이거 뭐야? 깻잎 농쟁이 뭐냐면 만약에 너랑 나랑 연인인데 너가 여자면 만약에 상대편 만약에 친구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군 깻잎을 붙어있으니까 떼줄 수 있냐 없냐 네가 잡아서 아 아랫장 잡아주고 떼 수 있게 도와주냐 그 사람 친구? 그저 아아 그저 내 질투심이 생기니까 그런 생긴 거지 아 내가 하는 거야? 너가 너가 만약에 남자친구면 어 내가 니 여자친구의 친구의 깻잎을 떼준다 안 떼준다 그 반찬에 깻잎이 붙어있어 힘들게 그래서 네가 아랫걸 잡아주냐 안 잡아주냐 내 친구의 여자지 어 안 하는 거지 어 이제 그게 논쟁이 있는 거지 어 굳이? 약간 그런 거야 엉덩이는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아 난 그냥 쓰면 야 깻잎 부여 두 개 먹어 나도 그치 아 역시 깻잎 두 개 먹어요 여러분 그냥 밥을 많이 먹으면 되니까 그치 어 매튜야 잘생겼다 오늘도 아 고마워 아 진짜 야 재밌다 이거 라이브하는 거 나는? 아 테레드 너무 잘생겼어 너한테 듣고 싶은 말이 아니야 현명 이 방에서 현명하다 음 음 음 음 음 오 오 밸런스 깻잎은 내가 챙겨진다 우리 깻잎 다 드신대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어 테레야 넌 잘생겼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달 유난히 보조개가 깊게 들어가네 오늘 달 유난히 보조개가 깊게 들어가네 오늘 달 유난히 보조개가 깊게 들어가네 네 이거 좋아 어 테레드 디플스 약간 너랑 라이브하니까 어 글로벌 팬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 아 그래? 어 누구 생일이야 오늘 우리 생일이야 오늘 내 생일이야 오늘 내 생일이 행복한 생일을 보내주세요 행복한 생일이 아 잠깐만 이 이름이 에스테어인거 같은데 에스 아임 아임 아무튼 누군지 알잖아요 행복한 생일이 행복한 생일이 말 잘한다 테레야 매트 볼 꼬집해줘 나 이거 궁금해 테레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 더 말랑말랑하지 사실 기분 좋네 뭐하냐 아니 오른쪽인 것 같아 이거 좋다 테레야 오늘 패션은 좀 괜찮은데 패션 테러리스트 벗어나니? 아뇨 제 옷이 아닙니다 맞아요 오늘은 스타일리스트 선생님이 해줬는데 테레 오늘 좀 멋있다 이런 옷을 좀 자주 입어볼까 해요 괜찮네요 생각보다 요새 사복은 테레가 다시 레고로 아니야 나 사복 잘 입어 난 오로지 안무 레슨을 위한 의상인거지 그치 그치 끌까? 너희 둘 다 왜 이렇게 귀여워 형님 귀여운거 아세요? 저는 멋있고 테레가 귀엽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절 귀엽다고 생각 안해요 우리 멤버는 너 귀엽잖아 너가 우리 팀에서 제일 귀엽기로 유명해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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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인정 안할게 어머어머 어...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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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 오빠 손 상처 어떻게 된거야? 손 상처가 아니라 점이에요 여러분 점입니다 네 포토타임 마지막 포토타임 여러분 포토타임은 마지막이 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궁금한거 있으면 한번 올려주세요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빵이저가 생각하는 재배원 최고의 규율이는 누구냐 응 누구야? 나는 개인적으로 유진이 유진이 유진이는 귀여운 척을 안아도 그냥 뭐가 항상 막내 느낌이어서 나는 규빈이 규빈이? 어 유진이보다 더 막내 같아요 더 귀여워요 아 그래? 어 그 어떻게 어 왠지 알겠다 왠지 알겠지 자 겨울 vs 여름 그거 뭐야? 겨울 vs 여름 winter or summer 나는 winter winter 나도 winter 너도? 응 응 진짜 나 더운거 안좋아해요 아 그래? 근데 추운것도 안좋아하긴 한데 응 약간 그거를 안좋아하는거 같아요 그 바람이 살결에 닿는걸 안좋아 아 그래? 시원한건 좋은데 응 예를들어 선풍기 바람에 에어컨 바람이 나한테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걸 안좋아 아 너 그거 좋아할거 같은데 추워서 보통 밖에 잘 안가도 되니까 게임을 했었잖아 친구들 했지 무슨소리 나 밖에 잘 돌아다녀 아 그래? 내가 무슨 방구속에서 게임하는 사람으로 하겠네 이거 자 테레 매튜 혹시 하고싶은 머리색 있어? 매튜은 뭐하고싶어? 지금도 머리색이 그치 특별하긴 한데 특별하지 근데 나는 검정색? 조금 섹시한 모습을 보여주고싶죠 그쵸 블랙을 하고싶다 그치 나도 팬분들께도 많은 팬분들께도 블랙을 원하시는데 저는 사실 하얀색이 해보고싶습니다 오 오 나쁘지 않은데? 아니 짐신 진짜? 아니 진짜 했었거든 연습생 때 했었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셨어가지고 오 뭐야 대박 빵이즈 빵이즈 저녁 메뉴 추천 오늘 무슨 날이지? 오늘 고백데이입니다 고백데이입니다 고백데이라고 나 너 좋아해 한국에서? 아 그래? 해줘 해드려 어 한국에서 보통 뭐하러? 고백데이에 뭐하죠? 난 모르겠는데 사실 그냥 이벤트성 데이지 아 그래? 근데 그러면 일단 그거는 해줘 디저트 디저트 먹으세요 그거는 설빙 저는 설빙 추천하겠습니다 오 뽀뽀타임 해달라 뽀뽀타임 있어? 아니 우리 어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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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말이야 어머머 무슨 말이야 저기 테레쇼? 테레쇼 얘기가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오네 오 이게 KCON LA에서 저희가 했었어요 그치 네 했는데 이제 메추랑 저랑 부른 것도 있으니까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치 스포일러? 스포일러 스포일러 지훈이 형 벌써 어제 조금 했는데 뭘 했어? 우리 안 했네? 어 아니 테레쇼 스포일러가 아니라 우리 아 테레쇼 스포일러? 타이트 스포일러 해드려요? 스포일러 안 될 것 같습니다 어 저 어디든 레이저가 들어와서 다망스러운데요 이제 어? 네 컴백은 아 네 컴백은 네 컴백은 내 생일이야 우리 컴백이 당신에게 엄청난 생일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머 자 댓글 달라 지금 시간차가 있어요 아 테레쇼 오늘 와 진짜 테레쇼는 진짜 재밌더라고요 촬영하니까 저희는 지금 회사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지금 일본 영토팬사를 하다가 지금 쉬는 시간에 이렇게 라이브를 켜서 맞아요 제로자분들과 만나서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 분 동네 스타킵 봤어? 네 봤습니다 아주 재밌더라고요 봤어? 봤어 좀 봤어 좀 봤어 어 졸.. 졸.. 졸업사지 아 졸업사 어? 아 맞아 스모크 챌린지 같이 해주다 이거 하자 이거 해줄게요 나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최애 노래 뭐야? 나? 응 너 요즘 뭐 듣지? 나 요즘 뭐 듣지? 저요 저 뭐 듣더라? 아 저 요즘 넬 선배님의 스테이란 노래를 좀 자주 듣지 혹시 커버하려고 준비하는 거라서 커버 연습 좀 하고 있는 거죠 뭐야 커버하고 있어 나는 우리 데모 노래 음 가사 어 타이틀 얘기 안하고 이름을 노래 이름을 얘기 못하는데 그 노래 완전히 제 스타일이어서 그 데모 부르셨다 보니 너무 저스틴 비버 톤이 있어서 그거 너무 좋았어요 아니 괜찮아 스포일은 안해 스포일은 안해 스포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에이 에이 센스 있단 말이야 네 테레야 백발 사진 올려주겠어? 회사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자꾸 레이저가 들어옵니다 어디서 우리 숙소 리얼리티 하나? 숙소 리얼리티? 응 너가 얘기했다던데 아냐아냐 리얼리티 하고 싶다고? 아 우리 우리 숙소 숙소? 아 그런 숙소 우리 숙소 말고 KCON 숙소 아니 KCON 갔을 때 우리 우리 홈티티 아 그래요? 나 그냥 그거는 아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더욱 확신하게 네 네 스피크 인 잉글리쉬 매튜우 오 안녕하세요 매튜우 너 너무 귀여워 하라고 하네 우리 아 우리 귀엽다고? 그치 유튜브 유튜브 귀엽다 오케이 스토리 타임 할까? 근데 우리 요새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갈게 그럼 아니 제가 제가 최근에 이렇게 어떤 밈 아 밈? 네가 어떤 사람을 그렸는데 근데 너 이렇게 나를 내 입을 이렇게 탁 치고 있었어 진짜? 어 근데 어떤 밈이었었는데 엄청 귀엽다고 그리고 웃겼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스토리 타임 할 때마다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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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좋은 거 같아 어 그치 여기 최근에 뭐 했지? 최근에 최근에 디아이콘에서 스토리 타임 하잖아 그치 아니 근데 우리 한 게 많은데 매튜우 안경에 조명이 너무 많이 보인다 너무 현실적이시다 티세요 뺄게 뺄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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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면 안 돼요 왜왜왜 지금 자국 남으세요 아 그래? 네 저도 티라서 안 되세요 얘들아 버블 어때? 재밌어? 어때요? 난 진짜 버블 너무 재밌다고 생각해 저도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런 거 같아요 맞아 이렇게 보이스 메세지도 보낼 수 있어서 응 그런 거 눈에 미쳐있어 보이스 메세지? 아 맞아 맞아 우리 한 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죠 아 그걸 말해도 되나? 응 아 맞아 아니 우리가 처음 버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어떤 멤버가 음성 녹음을 했는데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딱 듣고서 이거 누구야? 우리 같이 하면 안돼 이런 거 같이 하면 너무 웃겨 우리끼리 웃기니까 어 네 자 누군지 유추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요즘 뭐 즐겨던 노래 있으세요 뱄게 씨는? 요새? 네 어 테레 테레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테레 우리 좀 들을까? 제가 뭘 불러야 되죠 제 지금 머릿속에는 응 신곡 음원밖에 없는데 아 보이스 플래넷 보이스 플래넷 보이스 플래넷? 보이스 플래넷에서 그걸 또 해? 아 해 참아나 이런 기분을 느낀다면 내게 빠진 거야 오 오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에티씨 잘했어 잘했어 매튜씨 혹시 제로지 응 감사합니다 뭐,,,왜,왜 왜,왜,왜,왜. 내가 그걸 제로스? 당연하지 매튜 버블 보이스 할 때 다 먹었어 뭐라고 했어 뭐 말이야? 뭐라고 했어? 맛있게 먹었어 그 structured 어 나 잘자 했던 거 같아 어 상 quais 잘자고 내 꿈 꿈라 테레 멋있어요 매튜 뽀뽀하고 싶어 텔레 끝나고 스태프한테 맞는 거 아니겠지? 별 걱정을 다 하신다 에이 맞아도 뭐 상관없어요 이 정도는 귀여운 겁니다 우리 봐도 너무 행복하대요 우리도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넓으면 언급해 주시네 이건 무슨 뜻이야? 핫서머 얼굴의 내 파트였다고 그 부분은 잊어주십시오 그거도 제 최애 저 항상 연습할 때마다 가끔 이렇게 가요 매튜가 이걸로 엄청 놀렸었어요 제가 하는 것처럼 매튜도 맨날 진짜 그랬었어요 요즘 헬스 열심히 하는 멤버들은? 최근에는 좀 시간이 안 나고 원래 매튜랑 좀 하다가 지금 시간이 안 납니다 근데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단히 저요? 저 안하는 건데 아니 몸 진짜 솔직하게 말해줘 아 솔직이야 솔직한 거야? 오케이 오케이 I can't focus on my study 왜 그렇게 얘기해? 게린하 게린하 아 게린하 아 게린하 매튜 윙크해줘 매튜 윙크해줘 그거 같다고? 베이비걸즈 진짜? 나한테 그거 베이비걸즈 아침을 설레게 세이 아쿠 아쿠 나도 이거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어 꿈빛 파티셔라는 챌린지가 있는데 나도 아직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 어 우리 나중에 한 번 연습해서 해보자 어 하자 사실 그 백이진하고 요거트 쉐이크는 제가 직흥으로 애들 갑자기 붙잡아 다 찍은 거였습니다 진짜 매트 계속 틀려가지고 저희 비하인드 보셨죠? 왜 이렇게 계속 틀려 모기춤 김텔의 쩐다 나와 아니 나도 그 생각 했어요 아까 이거 큰일 났다 제대로 줘줄 거야 아 젤리팝 아니면 핫서머 뭐 아 솔직히 컨셉은 핫서머인데 야 노래는 내 취향은 사실 젤리팝 나도 들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 젤리팝 처음 맛보는 젤리팝 처음 맛보는 젤리팝 처음 맛보는 젤리팝 태우 선배님 어 드림의 저랑 동갑이신 어 지성 선배님 오 샬라라라라 어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겠지? 아 그런 생각 들면 안 하는 거 아 그래 테레님 결혼해주세요 나랑 결혼해줄래 어 어떤 상황으로 로마들 제로 베이스 원이 나오는데 와 와 감사합니다 제로 베이스 원 테레 선배님 메뚜 선배님이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아 둘이 웃을 때 그 입 위의 그거 입 위에 그 팔자주 좀 말할 수 있어요 아 아 근데 비슷하긴 해요 저희가 제일 깊어요 맞아요 네 어머어머, 우두들 칩앤데일이 뭐예요? 아, 칩앤데일이 그 내가 항상 줬던 인형 아아아아 매튜가 저한테 인형을 줬었거든요, 선불받는 인형 저랑 매튜라고 어, 맞아요, 어때요? 5분만, 아, 안해 아, 죄송해요 얘기해주시면 안 되시거든요 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please say something in Japanese 어, 좋아 내일 시험인데 책 덮었다 아니, 책은 왜 덮었어요? 책은 피세요, 사실 빨리 피고 공부해 TMI? TMI 있어요 TMI? 아니, 있나? 루트 TMI 할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제, 어제 밤에 35,000원 만큼 아이스크림을 샀어 샀어 왜? 먹을려고? 사? 어, 어 어, 야 왜? 뭔데? 프랑스어 알려줘요, 테레한테 테레한테? 나, 프랑스어 우리 전에 했던 je t'aime 하고 tu es mon monde tu es mon raison 저 약간 je... je... tu es... tu es... tu es... ma... tu es ma... raison raison sólo 아 그 전에 얘기했던 너는 나의 지구고 너는 나의 이유고 사랑한다 이런 말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매튜님? 야 이거 뭔 말이야 이거 나야 무비 대사 같은데? 아니 참 매튜 감기 걸렸던? 걸렸어? 감기 걸렸던 근데 회복력이 빠릅니다 아뇨아뇨 저 그냥 항상 목이 깊어요 목이 깊다고요? 응 제 사랑도 깊어요 매튜씨 회복 오빠 진짜 잘생겼다 네 그러세요 매튜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한 번 하고 싶어 이거 please say something in spanish Te amo rosario Te amo rosario Te amo rosario Te amo가 인상 아니에요? Te amo는 사랑해 사랑해 이거 같아 어떻게 우리 저희 한번 포토타임으로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포토타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포즈를 올려주세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볼콕 볼콕 올라왔어요 볼콕 이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좋아요 자 다음 아궁빵이 뭐지 아궁빵이 뭐지 아궁빵이 아궁빵 둘이 차트 자 누나가 물어봅시다 손이 너무 아담하시다 내가 너 잡아먹을 것 같아 하하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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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가 이거 이거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모양이 이거 이거? 약간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자 뭐있죠? 체류피스 이거 아 이거? 이걸 가? 이런가? 아 그래? 어렵지? 어 왜 이렇게 많아? 나도 잘 턱 브이 해주세요 아 이런거? 우와 어떻게 뽀뽀 부끄러워진가봐요 아아 역시 프로 프로 하셔야죠 아 그래 그래 그럼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타임이 끝났고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다시 일하러 가야죠 그쵸 네 그럼 가야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키스 한번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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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깝게 가깝게 아이고 조명이 제대로 비치셨습니까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하로베이스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빵스 빵이지입니다 또 올게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